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양평 물맑은 시장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8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침체 위기에 놓인 물맑은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양평 물맑은 시장입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5일장이 서기 시작했던 이곳은 주말이면 전철을 타고 온 수도권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광장 무대를 만들고 문화행사와 공연을 열었으며 시설 현대화 구간에는 먹거리 점포가 모이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상권은 위축됐고 이에 따라 양평군과 상인회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양평 물맑은 시장에 앞으로 5년간 새로운 특화거리가 조성됩니다. 구이 특화거리와 전통 저작거리, 매운 음식거리, 테이크아웃거리 등입니다. 이와 함께 물맑은 시장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 특화 상품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5년간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르네상스 사업은 시설 환경 개선 플러스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앞으로 양평 물맑은 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에 선정은 됐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상인들의 동참입니다. 특화거리를 위해선 업종을 변경하거나 점포를 옮기는 등의 과감한 결정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변화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설득을 시켜서 또 업종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재단이 설립되고 중기부의 전문가와 함께 실행 계획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변신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